여기 이렇게 서 있으니까요 가을 냄새가 물씬 풍겨요 오늘은 돌다리 위에서 진검다리 위에서 인사드리는 최준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진검다리에서 인사를 드리네요 제가 와 있는 여기 서 있는 이곳은요 강원도 정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비빔밥 비빔밥 말고 다른 거 네 정선아리랑이죠 정선아리랑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의 코로나 때문에 이 정선군민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아리랑 축제가 그동안 수돗됐었는데 오늘 그 대탄원의 망이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함께 동양을 할 거고요 아리랑과 함께하는 개막인 길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뒤로 가려니까 앞으로 갈게요 자 레이딩 고! 올해는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용문화제로 등재된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런 뜻깊은 해에 다시금 열린 정선아리랑제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겠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대 아리랑 하면 정선아리랑을 비롯해서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이 있는데요 근래에 아리랑에 대한 평가와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선아리랑, 그 진하고 깊은 맛에 우리네 정선을 제대로 만끽해 보실까요? 3년 만에 개최된 정선아리랑제를 즐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정선 남면에 있는 거칠현 유족공원입니다 아침 일시부터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더군요 군수님 남다르시겠어요? 설레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일해서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치료주지 못하다가 특별한 무슨 소감 같은 거 있으세요? 정선아리랑이라고 하면 강원도 무형문화제 1호거든요 유네스코의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기도 하고 잘 아시는 대로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그리고 정선아리랑이 3대 아리랑이고 한민족 아리랑이 한 60여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모든 아리랑의 시원이 정선아리랑이라고 아리랑을 그러면 뿌리라는 것이죠 한민족 모든 아리랑에 그래서 한민족들의 제일 혼이 담긴 민속음악이 아리랑 아니겠습니까 그 뿌리가 정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천만 국민들 그 다음에 북한 동부 2천 5백만 또 제외의 750만 우리 8천녀만 국민들의 한민족들이 마음의 고향이 정선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7연제를 시작으로 정선아리랑제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정선아리랑의 기원인 7명의 조상을 모신 사당인데요 7명의 조상, 즉 7연은 정선아리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오늘 이제 봉행을 하는데 7연제라고 저는 처음 들어봐요 정선에서만 알려져 있는 건지 시청자분들께 한번 7연제가 어떤 것인지 군수님이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고려가 폐망하고 조선이 개국한 그 무렵에 고려의 마지막 충신들이 불사이군의 정신으로 새로운 개국한 조선에 충성하지 않고 정선에 모든 관직을 버리고 정선 이곳에 낙향하셔가지고 평생 여기서 남을 뜯어먹고 사시면서 고려의 임금 그리고 고려의 조정을 그리워하는 시를 한시로 남겨가지고 그 한시가 다시 또 정선아리랑 곡조에 붙여져가지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래서 그분들 7분 7연을 기리고 또 모시는 제사를 저희들이 매년 하는 행사가 아리랑제의 아주 중요한 기원이 되는 것이죠 개막식 하기 전에 이따가 여기를 큰 절을 하고 인사한 다음에 출발을 하시게 됩니다 7연제를 마친 뒤에 찾아간 곳은 아리랑의 전반적인 곳을 모두 다 알 수 있다는 아리랑 박물관이에요 자 이 정선 아리랑을 불어오려면 꼭 여기를 들려야 한다고 누가 그래서 꼭 거쳐가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이지? 저희가 아리랑 박물관이고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리랑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전시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전시 연구 아리랑에 대해서 아시려면 저희 기관을 들렀다 가시는 게 좋으시긴 해요 역사를 다 알 수 있겠네요 네 아리랑에 대한 역사랑 그 다음에 또 정선 아리랑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자료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지난 2016년 개관한 이 아리랑 박물관은 아리랑의 역사와 자료를 보존하고 전시, 교육,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리랑의 가치와 문화를 알리고 있죠 지금 조거이 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획 전시는 정선 아리랑에 대한 역사를 사진이랑 이미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기획 전시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정선 아리랑을 어떻게 보존하고 계승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아리랑이 국내에 많이 알려지게 되는 시기는 일제강점 시기부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박순태 소리꾼은 구한말 일제강점기 때부터 활동을 했던 정선의 대표적인 소리꾼이에요 그래서 이 분이 이제 평창이라든지 영월 그러니까 정선과 가까운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선 아리랑을 부르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 정선 아리랑을 알리신 대표적인 소리꾼 중에 한 분이시고요 정선 아리랑의 기원은 아주 오래됐지만 방방곡곡 알려진 것은 조선시대 후반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76년 드디어 정선 아리랑제가 시작됐고 오늘날에 이르렀죠 제 1회가 네, 아리랑제가 76년부터 진행이 돼요 정선 아리랑 같은 경우가 1971년도에 강원도 무용문화제로 지정이 되면서 그거를 좀 더 보존하고자 이런 아리랑제도 이때부터 같이 시행이 돼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2층 상설 전시관에 올라갔더니 아리랑의 역사와 함께 국내에 남아있는 아리랑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매된 아주 신기한 음반들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랑은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을까요 나윤규 아리랑이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나윤규 아리랑 나윤규 아리랑 그렇죠, 나윤규 영화 영화에서 네, 거기에 있는 주제가가 그렇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거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그 아리랑이 이렇게 좀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제강점기 때 네, 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아리랑의 종류는 굉장히 많았어요 꽤 많죠 여기는 정선아리랑만 아니라 아리랑의 모든 곳 네, 여기는 아리랑의 모든 곳 다 알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각 지역의 아리랑 특색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또 직접 아리랑곡을 들어볼 수 있는 아, 정말 가치 있는 공간이더군요 각 지역마다 아리랑이 있는데 그럼 정선아리랑하고 또 다른 점이 있잖아 아, 정선아리랑이 가장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가삿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노랫말이 많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채집되어 있는 가삿말만 해도 오천수가 넘고 있고 오천수? 네, 지금 현재 그거 다 안겨오는 사람이 있을까? 없겠죠?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어떻게 보면 어디선가는 가삿말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게 아무래도 일할 때 흥얼흥얼흥얼 부르던 것들이 계속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가삿말들이 있고요 그 다양한 가삿말 속에는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도 많아요 시집살인해서 힘들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정선이 산간지역의 척척상 중에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외롭다 이런 가삿말들도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눈이 울려나, 비가 울려나 그게 이제 정선아리랑이 가장 대표적인 가사예요 눈이 오려나, 비가 울려나, 억소장마 질려 눈이 오려나, 비가 울려나, 억소장마 질려나, 아리랑, 아리랑 박물관 바로 옆에는 정선 깊은 산속에 살던 화전민들의 삶을 재현해 놓은 아라리촌이 있습니다 박물관을 둘러본 뒤에 와보면 이 정선이란 고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그만입니다 이어서 찾아간 또 다른 아리랑 명소 바로 오작교 아우라지 처녀총각의 사랑 이야기가 깃든 곳이죠 아, 바람 좋고 하늘 좋고 물 좋고 와 막히네 아이고, 최주봉 선생님만이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먼 길까지 오셨어요? 먼 길을 와서 구경 좀 오러 왔어요 근데 여기가 어떤 곳인지 물이 좋고 산세가 좋아요 여기는 아우라지라는 곳입니다 아우라지? 네, 아우라지라는 곳은 두 개의 물이 어우러진다는 뜻입니다 아, 저 물과 이물과? 저쪽 물은 2018년 동계올림픽에 열린 바로항산에서 발원되어 내려오는 송천이라는 물이고요 네 이쪽 물은 태백금대봉, 한강의 발원지 검용소에서 내려오는 골지천이라는 물이 아, 검용소 검용소 이 두 개의 물이 여기서 만나서 어우러진다는 뜻이죠 아, 두 줄기의 물이 만나는 곳이 아우라지? 아우라지, 아우라지 아, 그런 뜻이 있군요 네 근데 바로 우리가 뒤에 여기서 속이셨는데 이건 누구예요? 이거 총각이다 총각 동상입니다 네 총각 동상인데 저쪽 건너 보시면은 처녀 동상이 또 있습니다 아, 저기? 네, 네 아, 네, 네 이 두 사람이 사랑하던 사이인데 네 이 총각이 뗏목을 타고 한강에 가다가 네 경기도 양수리 두물머리에서 이 총각이 타던 떼목이 뒤집어서 이 총각이 죽고 맙니다 아, 그래요? 두물머리에 쪼개서? 네, 그래서 저 처녀가 돌아오지 않는 자기 이 남자친구를 기다리면서 네 불렀던 노래 깔라기받아 정선 아리랑 아, 그때도 정선 아리랑은 불렀군요 네, 네 아우라지 총각을 봤으니까 이제 처녀를 만나러 다리를 건너볼까요? 이 다리가 사랑을 이어준다는 오작교입니다 강 건너편에 처녀가 있는데 끝내 이루지 못한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죠 이 처녀의 이름이 윤씨입니다, 윤씨라고 그냥 불렀습니다 아, 윤씨? 네 아, 윤씨네, 처녀 네 그래서 총각은? 총각은 박씨입니다 박씨네 총각 네 윤씨네 처녀 네, 그러니까 총각은 저쪽 건너 살았고 아, 저 동네에 살았고 이 처녀는 바로 저 밤나무 사이에 살았습니다 아, 윤씨 처녀, 윤씨는 저기 첫 밤나무 밑에 살고 네네 아 이 처녀 동성이 왜 여기 있냐 그때 당시에는 옛날에는 마음 놓고 데이트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처녀 총각이 남의 눈이 무서워서 그렇죠 저 총각이 건너와서 여기서 이 처녀를 만났어요 그리고 총각이 넘어와서? 네, 네, 건너와서 그런데 여기 보면 아리랑 가사가 있는데 아오라지, 뱃사공화, 배정 건너주게 그렇죠 사리꼴, 올둥박이 다 떨어지네 그게 뭔 얘기냐면은 네 저 총각이 없으니까 저 총각이 이 처녀가 여기 서서 기다리는데 만나게 됐는데 물에 나가서 못 나가니까 저쪽 건너서 그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아, 그래서 뱃사공화가 지금 낮은 건너서 건너서요? 네, 네, 건너서요 사리꼴, 올둥박이 다 떨어진다 그래서 저 총각이 예전에는 비가 오기 전에는 여기서 둘이 만나서 이리 올라가면 저 위쪽이 사리꼴입니다 아, 저쪽이 사리꼴? 네, 사리꼴이 있는데 그 사리꼴에 가서 올둥박을 땄죠 네 동박, 그런데 박이죠, 이게 박? 아닙니다 그럼? 올둥박이라는 게? 열매인데요 열매? 그 동박을 갖다가 기름을 짜가지고 옛날에 머릿기에도 썼었어요 동백기름? 네, 네, 바로 그 기름입니다 그 기름이에요? 네, 이 처녀 총각이 여기서 만나가지고 사리꼴에 동박을 따러 갔죠 처녀 총각 사연 듣고 이동한 곳은 정선아리랑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아리나루관입니다 그리고 뗏목이 한눈에 들어오더군요 자, 이거는 뗏목 같은데 언제 어디서 사용했던 뗏목이에요? 네, 뗏목입니다 뗏목에는 아우라지는 뗏목의 시발지입니다 한양까지 나무를 운만하던 뗏목입니다 뗏목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뗏목은 2018년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사용하던 그 뗏목입니다 동계올림픽 때 퍼포먼스에 참여했던 뗏목이군요 때는 바야흐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현장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던 뗏목이 조금 전에 봤던 바로 그 뗏목이군요 그리고 퍼포먼스에 맞춰 정선아리락을 열창하는 김남기 명창의 자랑스러운 모습까지 여기서 그런 뗏목이 이동할 때 사람들 다 여기 안에 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뗏목을 이용할 때는 이제 이 노를 잡고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아, 그렇죠. 아, 이런다고요? 이렇게 네, 네.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은 움막처럼 생겼죠? 움막이에요? 뭐예요? 뗏목 타고 비를 피할 때 이 안에 들어가서 쉬고요 그리고 간식을 먹고 이럴 때 이 안에 들어가서 쉬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태양을, 해를 가리기 위해서 잠은 뭐 잠들어갈 수 있겠네요 뭐 그냥 한 여름에는 쉬우는 게 네, 잠도 잘 수 있죠 오우, 오우, 오우 뗏목까지 구경하고 나서 잠시 후에 펼쳐질 정선아리락제 개막식 현장을 미리 좀 가봤습니다 오우, 근데 벌써 사람들 많이 왔고 리허설이 한창이더라고요 자, 3년 만에 열리는 정선아리락축제 현장입니다 자, 정선군민들과 그리고 관광객들이 얼마나 손꼽아 기다린 날이죠 지금 모든 시민들이 흥분하고 있어요 많이 틀떠 있습니다 자, 그럼 축제 속으로 한번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네 코로나로 인한 지난 2년간 정선 지역 최대의 축제가 열리지 못했으니 얼마나 펴르고 펴로 왔겠습니까 올해 유독 준비를 많이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리허설인데도 벌써부터 흥이 슬슬 올라옵니다 자, 이 좋은 걸 못 보고 못 들은 지난 2년 세월이 좀 야속하더라고요 제가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아마 출연진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반갑습니다 이거 의상 입으시는데 죄송합니다 뭐 출연해요? 손이? 민유? 정선풍류라고 보면 정선? 풍류 정선풍류? 네 아, 그래, 어떻게 하는 거냐? 잘 모르네 한 소점만 해보세요 정선풍류? 다져보세요 다져보세요 신명나게 다져보세요 두 손으로 들고 치며 한 손으로 막아지네 좋습니다 이게 정선 안이랑 저거 같다 맞죠? 어디 여기 사세요? 네 정선에? 아우라지 있어요 아우라지 사세요? 네 아주 토백이시구나 아우라지 사시고 토백이시 지금 3년 만에 왔잖아요 네 그동안에 그럼 너무 심심하셨고 애로우셨을 거예요 공연을 못해서 그렇죠? 서운했죠 서운했죠? 네 어때요? 소감만 말해 3년 만에 코로나를 이기고 무대에 딱 서시는데 소감이 어때? 예술단 이제 하면서 아리랑제를 잘 못했어요 고객님 좀 서운했었는데 올해 이제 한다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아, 좀 설레고 그럴 거야 네 아, 그러시구나 예 여기 이제 남성분은 제가 인터뷰를 해볼게요 남성분 다 여성분들만 하셨는데 어깨 그냥 옷을 그냥 곱게 차려 이건 무슨 전통의상인가요? 아니면 요즘 퓨전 의상이에요? 퓨전인데 퓨전이죠 정선 풍류에 걸맞는 의상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정선 풍류에 걸맞는다 네 이 아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리랑이란 뭐예요? 아리랑? 아리랑은 뭐냐? 짧게 이야기 드리자면 애환이다 애환? 애환 맞아요 아리랑은 우리의 자긍심도 되고 우리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거든요 아리랑 하는 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아리랑 애환이다 애환이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 무대 나가서도 무슨 민요하실 거야? 한 사전만 많이는 안 하고 한 사전만 정선의 꾸명은 누름도 안 아니냐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올해로 47회에 접어들면서 명실상부 우리나라 내노라하는 행사 중에서도 당연히 손꼽히는 축제로 정선 아리랑제는 발교도 맺습니다 저도 함께 축제에 젖어들었지요 여기 오셔가지고 오늘 여기서 한번 둘러보시니까 어때요? 공기도 좋고 삶도 좋고 물 좋은 곳에 와서 보니까 아리랑 정선 아리랑 축제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와보거든요 아 처음이에요? 네 22년도에 처음 오신 거네 네 그래서 너무 유명한 축제로 알려져서 대규모 행사를 한번 와보고 싶어서 왔어요 네 잘 오셨어요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나 정선 오니까 이게 참 기억에 남더라 뭐 있습니까? 네 시장 한 바퀴 둘러보니까 정선의 토속 음식 메밀전이나 수수전병 그런 거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어느새 해는 서산으로 내려앉고 정선 아리랑 축제가 성대학의 문을 열었습니다 대낮같이 환하죠 지금부터 정선 아리랑의 큰 울림 아라리 가락의 큰 울림의 시작 개막을 선언합니다 다시 봐도 저때 감동이 물씬 올라옵니다 정선 아리랑의 구수한 곡조 정선 군리미숫단 공연 이건 좀 듣고 가야겠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갯고갯고 나를 넘겨주길 정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흔히 정선 아리랑은 느리고 구슬픈 줄만 아는데요 요즘 엄하게 견주어봐도 빠른 부분이 있습니다 빠르게도 느리게도 강약을 조절하면서 듣는 일을 매료시키는 것이 아주 일품이죠 강원도 금강사 이만이 정보를 갈락 응원자 인정사 원장실에 신성가를 보아놓고 활자없는 아를 갈락하라고 한대의 울림을 밟고서 하반객지에 배로 있는 몸을 꾸히 갈색해 말아오라 젊은이부터 중장년까지 함께 활동하는 정선 군림예술단 세대를 아우르며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구심점이 바로 정선 아리랑이죠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정선 아리랑을 전 세계에 알린 김남기 명창인 무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구절로 추산 우당 폭포이야 소리치민 흘러라 이성대 아유 참 좋네요 공연 전에 양해를 좀 구하고 궁금했던 걸 여쭤봤어요 폭포다 자 김남기 명창님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축제의 명창으로서 한 부분을 차지하실 거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오늘 부르신 노래는 무슨 노래 구절로 추산이라는 게 옛날에 이성대 율곡선생 있었잖아요 네 율곡선생 율곡선생님의 소리래요 그게 아 그래요? 오장폭포라는 거는 율곡선생 식수 그 식수가 내려와서 오장폭포라고 폭포가 되어 있잖아요 구절로 노추산에 아 그렇죠 네 그걸 지방에 정선 아리랑 가락이죠 네 명창 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뭐 명창된지는 오래됐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예 네 네 네 다시 한번 축제에 대해서 화이팅을 내주고 싶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창님. 감사합니다. 일상은 다시금 회복되고 더 뜨거워진 무대, 더 커진 환호와 격려. 50년 가까이 축제가 이어져 온 힘은 뭐니뭐니 해도 기본을 지키며 새로움을 받아들인 온고지신의 정신이 아닐까요? 성냥을 지키며 살랍던 지목 낱같이 벌고 매고 찍어 매고 장치다니고 식사는 두 가지 나무지에 영장 성냥 홀로 지고 강릉 삼척에 소금 차러 가셨는데 백폭력 우리 구비 부디 잘 다녀오세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엮여 아유 아리랑 고개를 같이 넘다보니 어느새 하루가 다져버렸어요 정선 아리랑제 이틀째 날이 밝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듣고 꽤 궁금했던 곳으로 먼저 찾아가 봤죠 이야 천혜의 장관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대문에 알겄더군요 이야 이 정선에서의 두 번째 날인데요 이야 이건 너무 멋지네요 한국에도 이런 경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아유 회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멋지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저는 만나 뵙는 게 국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비록 화면을 통해서 뵙지만 예 감사합니다 저는 깜짝 놀란 거였으셔 전 청소는 자주 왔는데 아 그렇습니까 이 멋진 곳은 처음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 있다 항간에는 여기를요 힐링의 숲이라고도 하고 쉼의 공간이라고도 하고 누구나 한번 다녀가면은 아주 먹어둔게 회복이 된다고 치유가 된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게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 점이 말씀 좀 나눠보려고요 어떻게 이런 공간을 네 그래서 여기가 강원도에서도 아주 청정지역으로 청정지역 1급으로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런 곳이 들어오기가 힘든데 저도 이제 치유의 숲으로 이렇게 한번 건립을 해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 동안 어려움이 많았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죠? 여기 온 게 저희가 처음에 여기 강원도 온 거는 한 지금 16년째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아주 건강했는데 그 기관, 저 뭐야 가습기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천식이 왔어요 그래서 천식은 아주 힘들어요 기침을 계속하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아주 힘들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그러나 가족 위에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게 치유를 하나 해서 강원도가 공기도 맑고 또 저희는 이제 부산이기 때문에 바다도 가깝거나 그렇죠 산도 있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저한테 이제 저 맞은 곳이 강원도다 그리고 강원도도 뭐 정선만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소개를 하는데 이 산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보니까 여기가 가리왕산이라는 데도 있고 가리왕산도 있죠 우리나라 애국과는 세계 사람들이 몰라도 아리랑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깨달음에 정멸보공이라는 정함사도 있고 거기서 이게 제가 꽂힌 것 같아요 매력을 느끼죠 네 매력을 느끼죠 아픈 아내를 위해 전국을 뒤져 대한민국 알플수라고 부리는 정선 가리왕산을 병풍 삼은 곳에 이 조성한 테마파크 그 한가운데 부부의 정을 생각하게 하는 가시버시 성이 있더군요 올라가시죠 천상에 올라온 것 같은데 하루 위에 다 올라와서 지금 우리가 여기 여기 여기에 지금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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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있는 이 마음 오니디스 그대로 영원히 그 세상을 이제 마칠 때까지 그대로 아, 멋진 글이네요 네, 그래서 부인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한 번 이렇게 도는 겁니다 회장님이 이게 철학이죠 뭐 회장님이 가지고 계신 철학 대단한 애척 하세요 방송 보시는 우리 MBC 각 방송국 시청분들이 야,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시구나 그러는 거예요 방송 보시면서 그래서 처음에 이 성이 가시버시 성이 중앙에 있으니까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을 지켜서 어렵잖아요 사랑을 지켜나가게 그러니까 사랑을 용서와 배려로 밑받침하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인내로 그걸 마무리하는 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사랑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가 없죠 그렇네요 이 동돈은 가리왕산은 이 가리왕산이 올림픽에 유산하냐 회장님 그러죠, 그러죠, 그러죠 정선군은 동계올림픽 당시에 알파인 스키경기가 치러진 가리왕산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위대한 올림픽 유산이 국가정원이 된다면 테마파크가 자리한 가리왕산 주변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에 저희가 여기 아라리탑이라고 아라리탑 저희가 신경을 써서 건립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아래라고 하고 관계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라리탑 어디 있어요? 이 아래 있는데 한번 가보시죠 한 번, 회장님 따라갈게요 아래랑의 고장답게 이곳 테마파크에도 정선아리랑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라리탑입니다 아라리탑 한이랑 예전에 우리가 천조들이 못 살 때 그때 한이랑 그런 애환을 부른 정선의 긴소리 아리랑에서 발단이 된 걸로 알아요 예 그래서 그게 아라리 요즘은 아리랑으로 하지만 과거에는 아라리로 그 노래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 정선이라 그러면 아리랑 아라리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예 그렇죠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문화 무형문화 유산 등재됐고 예 인류문화 무형문화 유산 그러니까 아라리가 정선의 아리랑 이라고도 하지만 우리 민족의 아리랑 그렇죠 그렇습니다 눈이 오르라 비가 오려나 이것도 정선아리랑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거는 지금 일반화됐어요 그런 아리랑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정선을 가자 그러면 정선아리랑 축제 뭐 이렇게 생각 연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물질문화 시대에 살아서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만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정신문화로 이제 전화하는 시대니까 보면은 이제 위에는 자연적으로 보이는 빛의 그림자가 있어요 어떤 데는 가리왕산도 여기에 나타나요 아 거기 비춰가지고 여기 보면 뒤에도 보면은 그림이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생각해서 햇살과 햇살과 빛과 바람과 향기가 조화를 이루어 스트레스가 얼씬도 못할 그런 곳을 꾸미고 지극한 사랑의 힘까지 더해지니 아내의 병이 완치되는 선물까지 얻게 됐다는데요 앞으로 이곳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도 다 세워놓으셨더라구요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살림치 치유인자 개발을 합니다 여기서 아 살림치유인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살림이 고생돼서부터 상당히 보존이 잘 돼가지고 전국적으로도 이름이나 있어요 국제 그 살림치유 학회 발표를 합니다 내년 내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세계 포럼을 여기서 개최하려고 그래서 가리왕산 아래서 세계적인 살림치유인자 포럼을 세계적인 포럼을 한국 강원도 정선에서 한다 이 정선의 가치가 한참 더 막 올라가겠어요 좀 더 둘러보니까요 치유라는 주제 아래 여러가지 테마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저 꽃은 자이안뜨 베고니아라고 합니다 자이안뜨 베고니아 전 세계에 다섯개 나라에만 있대요 우리나라에선 이곳에 와야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곳으로 걸음을 좀 옮겨볼까요 정선 안이란 오일장 체험을 위해 시장에 갔습니다 각 지역마다 대표적인 전통시장이 있어요 근데 유독이 정선 아리랑 시장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빼놓지 않는 아주 손꼽히는 명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러 오늘 다닐러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먹거리도 많아요 벌거리도 많고 한번 구경하면서 제가 주전부리 좀 해볼게요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거 아까 물을 끓이는 거예요 이거 이거 아까 물을 끓이는 거예요 이게 네 도라지하고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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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5년간 목도라지 응 이게 도라지하고 도둑하고 무도 안고 요즘 다 다들 코로나 치러 목이 안 좋잖아요. 다래를 없애주고 기침이 없애주는 거. 설탕이 단맛이 아니고 이 무의 단맛. 이거 도라지가 어디 산? 정선산이야? 정선에 거요. 도라지가 정선. 도둑도 정선에 거요. 도라지가 정선 거고 도둑도 정선 거고. 여기에 또 무가 왜 달아요? 단백질 무하고 엿기름. 엿기름. 그런데 무하고 양배추 여기 보세요. 아, 그래. 무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손님들이 많이 찾겠어요. 제가 보신 분은 재구매가 100% 됩니다. 드셔보고 전화하시고 가족들 선물, 지인들 선물 다 하세요. 아, 그래요? 가만있어 봐. 야, 송이 구경 좀 하자.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이 요즘 나와요. 어머니는 이틀 된 거예요, 나올 때. 어, 안녕하세요. 이틀 됐어? 이틀 됐습니다. 왜, 또 어디 가셔? 뭐, 맛 좀 보여준다고? 사장님, 이거 뭐 하시려고? 사장님, 이거 가서. 어, 그 송이 아니야? 네, 송이. 어, 그 비싼 걸 맨. 아, 그래도 비싼 걸. 제 1등급에서 제가 지금 꺼냈습니다. 저도 이 장사를 이렇게 몇 십 년을 했어도 진짜 좋은 거 못 먹어봤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시는 건. 흙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씻으면 안 돼. 그냥 이런 맛에 드셔야지 맛있는 거. 그냥 먹게 먹는데. 네, 폰이 씻으면 맛없어. 응, 그럼. 아, 맛있어요. 네, 맛있죠. 우리 상인들은, 정선 시장의 상인들은 수입품을 팔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겠지. 정선껏 좋은 걸 가지고 이제 국내산만 가지고 판매하느라고 그렇게 우리 상인에서부터의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정선 시장은 오시는 관광객들 충분히 믿고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예, 정선을 다해서 저희는 진짜 해드립니다. 더덕이고, 도라지고 다 정선 물건 아니면 그냥 문을 닫습니다, 없을 때는. 예, 우리 정선이고 5일장 아리랑 시장이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60년 역사야? 이야, 오래됐네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그동안 보니까 여기 소문 났어요. 열차 타고 많이들 오시고, 버스 타고 단체로 오시고, 관광객들이 엄청 오시던데. 자, 이제 지금 아리랑 축제입니다. 어제가 전야제인데. 전야제. 어제도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시더랬죠. 여기 안에 곤드레를 지금 직접 담그십시오. 정선하면 또 곤드레 아닙니까? 어디 봐. 곤드레 말린 거? 네네. 아, 이것도 어디 사냐, 이거는? 이거는 여기서 재배하는 거예요. 아, 정선을 재배? 네. 음, 그러네. 재배해서 말리는 거예요. 삶아서. 재배해서 삶아서 말린다. 연해요, 연하고. 그리고 일반 밭에서 하니까 높은 고냉지 같은 데서 재배를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소화도 잘 되고요. 좋아요. 아, 이게 다 곤드레구나. 시나물도 있고, 곤치도 있고, 고추 말린 것도 있고요. 이렇게 말리니까 구분을 못 하겠어. 아, 그래서 일부러 스티커로 다 붙자마자. 다 써놨네. 곤드레라고. 네, 알 수 있게.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황기며, 더덕이며, 정선에서 나는 보약 같은 농산물이 그득한 정선 아리랑 시장. 화면 보니까 또 가고 싶네. 이러니 머리서들 오시죠. 어디서 오셨어요? 당진. 충남 당진? 네. 와, 이거 머리도 오셨어요. 그런데 아리랑 축제에 오신 거죠? 네. 어저께 구경하셨어, 오늘 하셨어? 오늘 할 거예요. 오늘 하실 거예요? 단체에서 한번 장 돌아보는 거야. 아, 단체로 오셨어요? 아니요. 남편이랑. 아, 신랑하고 같이 오셨구나. 어저께 개막식 했어요. 맞아요. 어저께 개막식에서 가수업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어저께 개막식이 너무 펄리했다. 아, 그랬었구나. 아쉽다. 네, 오늘은 뭐 사실 거예요, 여기 정선 시장에서? 어, 뭐 도둑도 사고. 도둑, 여기도 여기. 돈드래도 여기 있어요. 돈드래도 있고. 내가 소개해드릴께요, 사실려면 사시오. 하당님, 여기 돈드로 사신대. 내가 사게 되면 거저는 안 되고 싸게 해드려. 세 개 사면 하나는 거저야. 안녕하세요. 네. 말 잘하면 돔도 슬슬 생기고 시식만으로도 배가 부른 우리네 전통시장. 역시나 전 이런 시장이 참 좋아요. 치지지죠, 뭐. 정선에 왔으니까 정선 아리당 축제 원없이 보고 가야겠죠. 발길이 아주 저절로 현장으로 향하더라고요. 둘째 날부터는 아리당 관련 공연들이 더욱더 다채롭게 펼쳐지더군요. 그리고 공연보다가 추출해지면 바로 이곳을 찾아가면 되는데 먹거리 장터요. 역시나 축제에 있고, 토속 음식점들이 방문객을 사로잡고 있더군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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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때까지 좀 보세요, 저거. 와, 다섯 가지, 이야. 정선의 토종 음식이에요. 정선 토종 음식. 콧떡치기. 잔떡. 묵무침. 요거는 메밀국죽. 제가 이 메밀국죽부터 테스트해볼게요. 메밀국죽이에요, 이게. 정선의 토종 음식. 오, 멋있네. 메밀국죽. 이래봬도요, 허전민들에겐 아주 귀했던 정선 토속 음식이에요. 먹을 거 변변치 않던 그 시절, 겨울철에 푹 끓여가지고 한 그릇 후로 먹고 나면 추위를 버틸 수 있었죠. 콧떡치기. 콧떡치기. 이번엔 먹으면 콧떡을 턱떡하니 친다는 콧떡치기 국수 물다. 음, 아주 색감이 좋아요. 음, 콧떡치기. 정선만 있는 콧떡치기. 이거 서울에도 없어. 후루룩 국수를 들이키면 이 쫄깃한 면발이 나 여기 있어 하고 턱떡하니 콧떡에 인사를 한다는 콧떡치기 국수. 미밀 함량이 아주 높아요. 그야말로 옛날에 먹던 그때 그 맛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오감을 모두 만족시킨 흥겹고 정겹고 감동적인 정선 아리낭 축제가. 강원도 정선 아니면 세상 어디에서 또 만날 수 있겠어요. 자, MBC 테마기행 시청자 여러분. 자, 행복이면 별건가요? 배 두둑게 하고 경치 좋은 데 가서 맑은 고기 마시면서 사람들 만나서 얘기 나누면 그게 바로 축제의 의미 아닐까요? 네, 이 강원도 정선 아리낭 축제가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자, 휴식이 필요할 때 강원도 정선. 이곳으로 오시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강력 추천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